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으로만 대학 수업을 듣고 있어서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여론이 거센 상황이죠.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환불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지 등 재원 마련을 두고는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취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우선 등록금 환불 요구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나 정부는 환불해주자, 이런 입장인가요? 큰 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환불해주자라고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유도하는 그러한 방식이 유력합니다. 어제 유훈의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사회수석도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요. 등록금 환불 문제를 바로 논의를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씩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건국대가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반환 액수는 1인당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대학생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재원이 적지 않겠소요가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재원 방식 마련을 두고요. 여당과 정부가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에 있는 교육부 예산의 항목을 바꿔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최소 1,9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교육부가 대학 지원 예산으로 3차 추경에 포함시켰다가 기획재정부가 삭값한 금액이 1,95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교육부는 이 예산으로 정부와 대학이 각각 10만 원씩 들여서 학생 1인당 20만 원의 등록금을 돌려주는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창구를 확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커버하는 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 부총리가 업무보고자 어제 국회를 찾아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이 나오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 여론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요. 이 돈을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게 돈의 쓰임새를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도 다음 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